드시다 You are my sunshine 그라그라? 또요? 음... 이 노래는 여기가 가장 중요하지 How much? How much? I love you I love you 승궁이 아버지 우리 사둠매지에 계시다 이 차례 언약식이라도 할까요? 달라지유 우리만 붕구에서 덜덜떠러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랫목에서 웃고 사는구나 너 나랑 진짜 집 안 나갈 거야? 안만 미워도 오란만 못 버린다니까 그래 너나 엄마한테 가 엄마가 다 죽게 생겼는데 어딜 싸돌아 댑니다 이제 오냐 엄마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고모 할머니 주먹도 못 들어가고 넌 세상만사가 엄마 탓이지? 엄마 때문에 내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지금 체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시끄럽고 주먹봐서 국밥이나 퍼와 쌀 떨어졌어 보리도 없어? 장작도 없어 이거사 쟁기지 못하는 놈이 소탓만 한다고 엄마가 지금 무슨 꼴인지 알아? 뭐? 쟤똥에 주저앉는다 엄마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나 몰라 주먹 못 가 안 가 그래 내가 완전 똥똥에 빠졌다 그래 악담을 해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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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일부 곧 왠지 방우리가 남의 부칼 대나들어? 누군가 내 서로 감싸주고 응? 살가운 재미가 있어야 사람 사는 동네구 마시지 아무리 시절이 사나와도 어떻게 애몬 사람은 간처음을 모르면 족하고 나만이고 국물도 없으니까 아니죠 쥐방머리가 뭘 쳐놔서 이렇게 커 아이고 어머 잘못했어요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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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 이거 내가 오늘 인연 떼려다 마물고 나도 철창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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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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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대급밥이야 아 누구여 내 대급밥은 괜찮은 줄 아남 뭔 낯짝으로 여길 들락거린데 김씨가 뭔 상관이래 하기사 염치가 있으면 애당초 그 사단을 안 냈겠지 난 김씨한테 할 말 없으니까 얼른 비키고 난 저 오창의 순금이 아버지한테 좀 그런데 김씨한테 미안한 거 없으니까 나한테 괜히 시비 걸지 마셔 혼자 보기 아깝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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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와 오늘도 공부 열심히 했어? 몰라 향사야 너 순금이 보면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말 좀 해줘 순금이는 왜? 내가 뭐 좀 물어볼게 있어 물어볼 게 있음 니가 가 내가 심부름꾼이니? 그래, 형자 말도 틀리진 않지 친구끼리 부탁도 못하니? 부탁이면 부탁같이 해야지 왜 맨날 시키는 것처럼 명령조야? 너 요새 왜 그래? 어지간히 좀 하지 네가 내 마음을 알아? 이 여기를 누가 식무 동생이라고 하겠어 안 하지, 식무 동생한테 어떻게 대놓고 식무 동생이라고 하니? 뭐? 다들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잘해주는 거잖아 불쌍하다고 뭐? 너 진짜 왜? 사슬이잖아 웃기고 있네 너 내가 이쁘다고 이런 식으로 질투를 하냐? 내 말도 나가 이게? 여기 우리 집이거든? 아하아 아하아 유ah elim 감사합니다.